자 근데 하필 저 황급우상 개같은 이벤트 떠가지고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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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악 перевод bür 아아아아아아아!!! 하하하 으으으으으으읍 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조절 장애에 걸릴 것 같아. 이네턴 임박했습니다. 이네턴 임박, 가루는 중독상의 변화가 가능해. 밋밋한 스타일링을 하십니다. 또 제비 없이 사이렌트를 얼마나 해야 할까. 왜 나는 제비가 안 나오지? 룸피? 아스트룰라베? 이리탐이니까 아스트룰라베 집자. 벌트비앱이... 괜찮... 좋네. 저요. 상점가서 제거 쭉 하고... 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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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서순 서순의 끝 서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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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박 서순. 오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련이요? 음... 별로 생각해본 적 없는데. 그냥 싸그리 강화했던 것 같아요. 승천 올라갈수록... 재련 기회가 적어지기는 해요. 자느라... 재련이요. 아니 왜 허리 타만 나오지? 미친 공중 세대 안 나오고 미친 공중 세대 안 하고 여기 위치하는ymus 그래도 너는 다 죽는다 그냥 정해진 아니 제비집어야되는데 왕건 괜히 집었나? 아니 근데 뭐 카드 다 모았어 필요없어 초커집언도 했었고 방금은 이제 타이밍에 대단한 거 다시 타이밍에 대단한 거 아이야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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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 딴 수장님이 후원 감사합니다. 아 뭐야 이게 정밀하지마 와 정밀 사기다 아 뭔 소리여 정밀하다면은 아니야 정밀 쓰지마 와 캐틀벨 캐틀벨 희귀엄을 쳐먹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불 세게 돌아야 꼴랑킴 3오르는데 정밀 강화도 안한거 쓰기만 하면은 데미지 3오른다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 거기다가 단도는 여러개 남아서 이득도 이득도 더 많이 볼 수 있잖아 아니라고 아니야 의학 아니야 아 그냥 연박탈 쓰고 튈걸 야구공 잡기 괜찮습니다 고기요 고승천이었으면 집었을거 같은데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미 보스 잡을 수 있는데 굳이 파밍하고 싶지 않습니다 빌어버글 공중재비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빌어버글 공중재비 다 나왔으면 좋겠어 아 역같은 공중재비 아 유불이나 살까 포션도 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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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미친 미친 쓰레기 게임 티내네 초반 등반은 빠르게 빠르게 합시다 저주인형 해제됐다